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진영 선배님 미국 콘서트 여신다고 하시는데요. 2월 29일 저녁 8시 에디슨 스퀘어가든 와우시아타에서 여신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게스트로 제이림, 쥐소울, 밈, 원나마시가 나온다고 해요. 정말 대단한데요. 너무 기대돼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너무너무 기대되는 콘서트입니다. 너무너무 기대돼요. 저희도 너무 가고 싶지만 정말 성황리에 정말 처음으로 많이 맞히시는 거에요. 저희도 공중하셔서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저희도 한번 초조해 주세요. 네. 미국에서 한국의 위상을 더 널리 알려주시고 오시고요. 네. 정말 먼지 성황리 맞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진영 씨 미국 콘서트 화이팅!